울산 팬들 폭발 축구협회에 경고 날렸다 홍명보 포함 k리그 감독 선임 반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축구대표팀을 이끌 새로운 사령탑 후보로 k리그 현직 감독들을 올려놓았다 이 가운데 k리그 1 2연패를 이끈 홍명보 54 울산 hd 감독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울산 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 서포터 처용전사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다수 매체에 보도된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현역 감독 대표팀 선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축구협회는 최근 한국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롯이 k리그 감독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이어서 처용전사는 협회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비 당시 위기에 빠진 한국축구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k리그 현역 감독이던 최강희 감독을 방패로 내세워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며 그 결과는 k리그를 포함한 한국축구 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지금 협회는 지난 날의 과오를 반복해 또 한 번 k리그 팬들에게 상처를 남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용전사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모든 k리그 현역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축구협회는 더 이상 k리그 감독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본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16일 성적 부진과 업무태도 논란에 휘말렸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지휘봉을 잡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한국축구를 떠났다 클린스만호가 1년 동안 보여준 성적은 8승 6무 3패 재임 동안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곳곳에 돌아다니는 등 외유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해 9월 웨일스와 평가전에서 졸전을 펼친 뒤에는 상대 선수 유니폼을 요구하는 기행을 보였다 무엇보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부진의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한참 전력이 떨어지는 말레이시아와 3대 3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했고 4강전에서는 요르단의 0대2로 완패했다 결국 1960년 우승 이후 64년 만에 아시아 무대 정상에 오르겠다는 꿈이 좌절됐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축구협회는 발빠르게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보인다 마이클 밀러 독일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임된 정혜성 신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령탑 후보를 찾고 있다 이미 지난 21일 1차 전력강화위원회는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신임위원장은 큰 그림을 밝혔다 임시체제보다는 정식감독 외국인 감독보다는 국내 감독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진행하는 2차 회의에서 사령탑 후보를 추린 뒤 이후 감독 후보들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신임위원장은 빠른 감독 선임과 관련해 오는 3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태국과 2연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감독 후보를 고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후보군이 좁아진 모양새다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김기동 fc서울감독, 김학범 제주유나이티드 감독 황선홍 23세 이하 u-23 감독, 최용수 전 강원 fc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k리그 감독들의 경우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장 3월부터 k리그 개막한다 김기동, 김학범 감독의 경우 새롭게 각 팀의 지휘봉을 잡은 신임 감독들이다 데뷔전도 치르지 않았다 아직 팀 파악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 더욱 분주히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k리그 1 3연패를 노리는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다 홍명보 감독과 김기동 감독 모두 대표팀 사령탑으로 언급되는 것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홍명보 감독은 다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동 감독도 팀이 우선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국 2연전만 넘기면 다음 a매치는 6월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다양한 감독 후보들과 접촉할 시간이 생긴다 또 한국과 비교해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 태국을 생각하면 굳이 정식 감독 체제를 고집할 근거도 부족하다 마침 해외에 있는 많은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드러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다수의 클럽을 맡았던 스티브 브루스 네덜란드 레전드 필립 코쿠 등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최근까지 좋은 경력을 쌓은 감독들의 이름도 나왔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맡았던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K리그 FC 서울 퀴르키의 다수의 클럽을 이끈 쉐놀 귀네슈 등이 한국과 연결되고 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다음은 처용전사 입장문 1. 처용전사는 다수의 매체로 보도된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현역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협회는 최근 한국 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롯이 K리그 감독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2. 협회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비 당시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K리그 현역 감독이던 최강희 감독을 방패로 내세워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으며 그 결과는 K리그를 포함한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지금 협회는 지난 날의 과오를 반복해 또 한 번 K리그 팬들에게 상처를 남기려 하고 있다 3. 처용 전사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모든 K리그 현역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성명한다 K리그는 더 이상 협회의 결정대로만 따라야 하는 전유물이 아니며 팬들과 선수, 구단, 감독 모두가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이다 협회는 더 이상 K리그 감독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본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 또한 처용 전사는 리그 현역 감독의 선임 논의 자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 K리그가 만만해 경고 무시한 KFA 결국 울산 HD 팬들 트럭 시위에 나섰다 울산 HD 공식 서포터스 클럽 처용 전사가 대한축구협회 KFA에 경고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말란 성명문을 발표했다 KFA는 24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정혜성 신임 전력강화위원장 주재하에 전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16일 경질된 후 공석인 대표팀 감독짜리 후보군을 추리는데 본격 착수한다 선임 과정을 거치기 전에 KFA가 국내파 감독으로 이미 내정했단 소문이 돌았다 거론되고 있는 사람으로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김기동 FC서울 감독, 황선홍 23살 이하 U-23 대표팀 감독, 최용수 전 강원FC 감독 등이다 정혜성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1차 회의 브리핑 때 만약 K리그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클럽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울산 HD, 제주 유나이티드, FC서울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2024 시즌은 당장 3월 초 개막한다 정혜성 위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K리그 감독들을 흔들기 충분하다 결국 울산 HD 팬들이 들고 일어났다 처용전사는 23일 소셜미디어 개정을 통해 다수의 매체에 의해 보도된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현역 감독 대표팀 선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협회는 최근 한국 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롯이 K리그 감독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협회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비 당시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K리그 현역 감독이던 최강희 감독을 방패로 내세워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K리그를 포함한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라며 협회는 지난 날의 과오를 반복해 또 한 번 K리그 팬들에게 상처를 남기려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처용전사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모든 K리그 현역 감독 선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성명한다라며 홍명보 감독을 포함 다른 어떤 K리그 현직 감독에게도 접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처용전사는 협회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본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KFA가 K리그 감독을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임명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KFA는 구단의 수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KFA가 마음만 먹는다면 국내 지도자 중 어떤 감독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K리그 팬들과 싸우자는 꼴이 된다 앞서 16일 긴급임원회의 당시에도 K리그 팬들은 축구회관으로 화환을 보내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한국 축구팬 일동 지름으로 도착한 해당 화환에는 국내 감독 낭비 그만 K리그가 만만하냐라는 멘트가 새겨져 있었다 K리그 팬들과 사유인 것들과 싸움은 거라고 생각한다 K리그 팬들과 함께 하시고 K리그 팬들이 어느정도 선임하는 것들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민에 의심택 sert의가장에 의심택을 공급합니다 그